와 다 오셨네 다 오셨었네 뭐야 계셨잖아 뭐해요 와 마을을 만드셨네 와 마을을 만드셨어 에너지 충전되는건가요 온천에서? 안 지을 수가 없잖아 시참 끝 힘들다 자 이런 어떡해요 250명 을 만들어주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시청자 평균 전부 이나지마케 그러네 네 이나지마는 케라 하난데시네 이야 멋있다 사진찍는거있었는데 사진어떻게찍더라 사진어떻게찍죠 이거 원신이렇게 있으면서 사진찍는거있잖아 이거 어떻게찍지 사진토르노 사진토르노 아유 제가 센터라는걸 아시는구만 그 다음에 어떻게찍어야되요 이걸로 썸네일 가겠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아니 근데 앉아서는 카메라 찍을 수 있나 앉아서 카메라를 못찍잖아 페이먼 클릭했어요 페이먼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사진 위쪽 구석 아 이거구나 오케이 야아 멋지다 어 야 이거 진짜 되게 재밌다 잠만요 아 아 이거 눈감은 왔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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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있어요 눈감지마요 그렇지 멋지군 아 이거 눈감은 왔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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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있어요 저 다리 좀 가운데있으면 좋겠는데 저 다리 좀 가운데있으면 좋겠는데 저 다리 좀 가운데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뭔가 뭔가 좀 애매한데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검은 차와 같이 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운치를 느낄 수 있어요 네명이 다 네명이 다 이나지마 여캐 그러니까 자 정면보시구 정면보시구 자 시노브의 맨얼굴 보기 진짜 힘들어요 아 이거 좀 여기도 괜찮은데 잠깐만 아 우리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있죠 그쪽으로 여기 여기 천천히 음미해 천천히 음미해 천천히 음미해 천천히 음미해 아 약간 라인이 안 맞네 라인이야 내가 키가 작은데 어 위로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잠깐만 위로 올라갈수있나 오잠깐잠깐 아아 이 게 아니야 아 잠깐 아 그 아니 눌렀는데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니 왜 이랬지 아니 사진찍는데 죽었어 아 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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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쟤 잘 꾸몄다 이렇게 보니까 나도 효계를 꾸미고 싶다 나만의 효계를 꾸며서 초대한 다음에 할 수 있잖아 요거 이것도 이쁘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올라갔죠? 어딨어요? 아 어딨어요가 아니고 어딨어요? 야 여깄구만 좋아요 자 다시 아 의자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안올라가죠 그래서 어 달 떨어진다 달 떨어진다 아 됐다 다행이다 금붕어 키워본적 있어? 말도 잘듣고 귀여워 어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더 많았다면 좋을텐데 전 욕심이 너무 많은가봐요 아 뭔가 뭔가 부족한데 2프로가 아라타키파가 사고쳤다면 내가 직접 끌고 와서 사주시킬게 달을 보면서 다음 스파트로 가시죠 그러죠 다음 스파트로 가시죠 그러죠 다음 스파트로 가시죠 나만 여기있는건가? 어 근데 야 이거 꾸미는 얼마나 걸렸어요?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숙제 주전자 꾸미고 싶다 근데 나는 좀 다른 분위기로 오오오오오오오오 나도 올라갔다 야 이런거는 언제 하셨대? 야아 좋아요 나 앉을게 없겠지? 좋아 난 뒤로 뒤로 이렇게 뒤에서 떨어지지 않겠지? 좋았어 가족사진처럼 찍는거에요 자 옆으로 오세요 떨어지지 마시고 내가 좀 옆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엘린큰이 제가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찍을까? 오케이 기다려봐요 일어나라 왜 가려요 스키노멤버 아카츠키 비슷하다 물론 아카츠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구도를 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하면은 아래쪽으로 그렇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좋았어 시노브 젠장 그러지마 잡을게 너무 많아 아 이거 좋아 나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속죽해주는 되게 꾸미고 싶네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면 안될까요? 좋은데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따라갈게요 오 떨어질 뻔했다 아 여기가 가장 앞입니다 아 진짜요? 아 같은 캐릭터 있으면 딱 좋은데 폭죽이 터지는 건 찰나지만 마음은 오래가지 뇌광이 애처롭구나 아 아 수 아 상가신 일이 생기면 날 찾아와 내가 해결해줄게 수 아 뇌광이 애처롭구나 아 뇌광이 애처롭구나 자 여기까지 이제 끝이죠 오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폭제의 주연자에서 죽는 스크리머가 있다 이거는 설계상 불가능한데 이 다리는 여기에 기둥이 없잖아 여기는 반문기록 남기는 곳입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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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힐링좋습니다 이런 힐링좋아요 약갓이구나 약갓이구나 이제 못올라가잖아 저기 타이에 있는거같은데 이런거는 이렇게 한번에 잡아줍니다 음 나쁘지 않구만 어디서 반문기록을 남겨요 이게 반문기록이에요? 아 저거구나 오케이 오호 담랍님도 반문하셨었잖아 우길링님이 되게 오랜만인데 음 나쁘지 않아 근데 기록을 어떻게 남겨? 남길수가 없는데 퓨련 도전 성공 아아 도전 성공 아아 도전 성공하면 되는구나 도전 성공하면 되는구나 또 성공 으흠 엘링큰님 이거 하면 되는거였구나 아주 좋았어요 자아 그러면은 이제 놀거 다 놀았겠다 할거 다 했겠다 우리는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라이브 시옷도 못한던데시게도 이해가 될까요? 아 이해가 될까요?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아니 더 있으면 말씀 미리 하시지 어디에요 빨리 빨리 후회 엘군 탑타 아 마이르 아 방금 거짓에 방금 제거 알맞은 방금 제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런 부분은 대해, 그냥 집에 가면 이곳에 신분이 많은 게 편하지. 필요하면 몇 개 만들어 줄까? 마희르 자 자꾸 다 했다 오케이 거기에 1곳은 제거 오케이, 됐다 흐흐흐흐 아니 왜케 게임을 왜이렇게 진심으로 해요 물론 진심으로 하는게 맞지만 그니까 이치플레이어 이치니 익키마쇼 4시부터 안쉬울 게임 택이랍니다 야아 게임을 재미로 하는건데 그렇게 하면은 나는 게임 잘 안하는데 이건 뭐에요? 오오오오 이런것도 만들 수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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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 서볼래요 여기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거 이쁘다 마이르삼 코치니 키떼 샤신토리토떼 이쪽으로 오오오오 이곳에서 샤쿠라 아니 일로와요 네 옆으로 옆으로 있어봐요 약간 좀 떨어져 있어볼까 잠깐만요 잠깐만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봐 여기 그대로 있어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좀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뒤로 있어가지고 이 길이 다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찍자는 거였는데 약간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네 줄 맞아요 라인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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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데스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약간 뭔가 구도가 잘 안잡히는데 아 뭔가 내가 원하는 구독 아닌데 내가 뭔가 원하는 구독 아니야 쪼또나까오씨 오늘도 계속해서 땡땡이나 쳐볼까나 이른 컨디션이 좋은 날에 한꺼번에 해치우자구 나니까오씨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다른 데로 가죠 이거는 안되겠다 뭔가 내가 원하는 구도가 나오질 않고 있어 오! 잠깐x3 떨어질거 있다 나는 중반으로 올라와 있어 누가 더 빠르지 쇼부다 여기는 그 공연장 같다 야 어 이걸 얼마나 꾸미신거에요 도대체 뭐 얼마나 걸린거에요 시간이 나는 그 공연장은 내가 바닥에 한꺼번에 아...뭔가 구도가 이상해... 다음 곳에 가볼까요? 가볼까요? 다메구치야 다메 오 뭐야!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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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자, 제가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너무 좀 떨어질 거라도 안 되겠다. 어... 어... 조금 옆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핑크색 머리 좀 옆으로... 약간...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쵸... 너무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라타키타가 사고쳤다면... 내가 직접 끌고 와서 차주시킬게. 하필 뒤로... 제대로 카진 한번 찍고... 하필 뒤로... 하필 뒤로... 이번에는... 우리 키가 작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페르시아님하고 저 위로 올라가고... 마이르시아님하고 저 위로 올라가고... 마이르시아님하고 저 위로 올라가고... 마이르시아닛 엘리크님은 그대로 계세요. 그 맘에... 그 맘에... 그 맘에... 오케이... 대다수 사람들의 일생은... 글로 적어도 겨우 며칠이야... 따분한 이야기들 뿐이지... 아 뭔가 구도가 이상한데... 잠깐만 좀만 더 옆으로 가죠... 이쪽... 여기서 여기서... 코치네... 코치네... 코치부다샤이... 뭔가 뒤에 배경이... 자꾸 가려져... 아... 아...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나... 이나지마 캐릭터가 내가 얘밖에 없나? 아... 너무 아닌데... 이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 이거는 좀 아니다... 아...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방법이 없나?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괜찮긴 한데... 뭔가... 해를... 품어... 가지고... 해를 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품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구도를 원했어요 제가... 오세요 이쪽으로... 저한테 오세요... 코치네 키트 구다사이... 이슈니 샤신 토리 마쇼까... 바람과 함께... 바람과 함께... 씻잏... 성가신 일이 생기면 날 찾아와... 내가 해결해줄게... 자유롭게... 얼른 오세요... 흫! 얼른 오세요... 같이 사진 찍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해가... 다 품었으면 좋겠다...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 검은 차와 같이 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음주를 느낄 수 있어. 음 뭔가 좀 부족해. 자유롭게. 아 이게 사진 이게 다리가 약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라타키파가 사고 졌다면 내가 직접 끌고 와서 사주시킬게. 3분의 2. 그 다음에. 바람과 함께.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더 많았다면 좋을텐데. 전 욕심이 너무 많이인가봐요. 자유롭게. 너무 어두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여행자님의 일상생활이군요.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아 잠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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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마이리상은 여기. 기다려주세요. 둘이서 사진을 찍고. 잠깐 미쳐봐요. 와이리씨하고 단둘이 투샷 찍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뭐야 페르시아님. 페르시아님 어디 계셔. 뭐야. 어 깜짝이야. 놀랬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떻게든 방해하시려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이리상.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고마취아ㅓㅓㅓ. 각일 호성 사이ㅓ. 오늘 여기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다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 사진 많이 남겼습니다. 야. 멋있다. 짐 남았. 다하므를 즐기는걸로 해요. 다음에 즐기자구요. 원래 즐기는 것은. 됐고야 되는 겁니다. 또 놀러가면 되죠. 안그러십니까. 또 놀러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은 무슨 방송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라구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르잖아 다른 라이브도 遊びに来てください 見る事だけでもいいんですから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만나요 마지막은 또 모에 모에게 해줘야 되는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튕겼다 잠만요 튕겼다구요? 오늘도 호치나리 방신구 신각실 이게 아닌데 다시 다시 최대한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움직이려고 한게 아닌데 또 움직이려고 한게 아닌데 자 오늘도 호치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또 놀러오세요 오늘도 감사드려요 모에 모에 끽 끽 이거 하고 싶을 incap 물론 아플들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네 관계 없습니다 아플도 관심이기 때문에 모에 모에 끽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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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해야겠다 진짜 욕났겠다 이러면 꼬바아 내일 만나요 뭐야 왠지 모르게 사진 보도가 잡혔는데 나이다 4자매 4자매 이게 아니었지만 그네 내면 내면에서 그네 타는게 딱 있었으면 좋겠다 딱 그네 그네 그네만 딱 좋은데 그네 그치 저렇게 그네 타면 좋은데 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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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찍고 제발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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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라지기 전에 얼른 사라지기 전에 안 돼 아 왜 혼자 주 뭐냐 저기 그 뭐냐 뭐지 실뜨기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안 움직이면 안 사라지마 진짜요 이건 찍고 가야지 이건 각이지 야 손 쎄주는 자체가 꾸밀만하다 야 손 쎄주는 자체가 꾸밀만하다 이제 풀린다 안 움직여도 사라지는 다시 아 이건 나이다는 못찾지 나이다 아 근데 나는 저거 못하잖아 내가 사진을 찍고 있으면은 건지긴 다 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사진 찍고 역시 어 좋은데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멋지죠? 흐흐흐 다시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봐요 아 이게 그 시점이 안되는구나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요 그대로 있어봐요 그 구도로 갈거니까 오케이 다시 다시 나이다 시점으로 하게 나이다 시점으로 하게 네 좋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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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바퀴 둘러볼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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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분명 고발을 외친지가 오래됐는데 아 이런 가만히 계셨어야 했는데 아휴 진짜 왜 안 올라가죠 됐어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안돼 너무 시간 오래 걸려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다들 잘자요 진짜 꼬바 찐 꼬바 다들 이제 주무시러 가셨겠지 찐 꼬바 10분은 그대로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잘자요 꼬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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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